엄마 사주로 보면 이 사주는 박목한 게 맞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주가 됐어야 되고 누군가를 끌고 가는 사주가 됐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주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의 사주야 아예 결혼 자체가 안 들어있는 사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비구니 같은 사주 있잖아요 그게 섞여 있다 그리고 이 집안에도 분명히 불심이 강하신 분이 계셨을 거다 저희 집안은 다 캐톨릭입니다 위의 때로 위의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샤머니즘 자체가 전통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절이라는 게 들어오고 부처님이 들어오고 부처님을 믿게 하려니 산신각을 합치고 산신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되게 영업한 산신령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들어오면서 더 믿게 하려고 그것들을 막 갖다 붙인 거거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의 조상대로 보면은 분명히 이런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셔도 어쨌든 불심이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을 믿든 어쨌든 똑같은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차등을 두고 종교에 차등을 두고 뭐 색안경을 끼고 이거는 절대 아닌데 근데 어쨌든 본인네는 빌던 공줄이 있으시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절에 가서 빌던 그 공줄이라는 거는 자손들을 위해서 샤바샤바샤바샤바 비시던 분 장독대에 물 터놓고 비시던 분 나무에다가 내 자손을 위해서 비시던 분이 분명히 확고히 들어온다 결국은 엄마가 분명히 이 사주는 결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헤어지십니다의 사주도 들어있고 아이를 또 자녀들을 낳게 되면은 뭔가 떨어지게 되든 어쨌든 나와 연이 없는 자손들이 결국은 태어나버리는 거 내가 결혼을 안 했어야 돼 그러면은 나한테는 원래 자손이 없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아버리면은 나의 운도 뒤바뀌고 아이들과 또 연이 깊지도 않고 요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애를 키우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그런 거거든요 아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그전에는 사실 어리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캐돌리고 하니까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러 다니시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좀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그냥 좀 캐돌리고 여시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주일에 한번 가든지 뭐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절에 한번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이런 데는 또 절대로 안 보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봤으면 자식들 내 자식들 이렇게 좀 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 좀 뭐 대처할 건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사실 그냥 뭐 막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고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약간 부모님 좀 지혜롭게 그렇게 이런데도 보러 가고 했으면 그런 아쉬움? 그런 거 사실 좀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잘 살아야죠 나는 엄마만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연줄이 아닌 자손들을 결국은 낳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손들이랑도 내가 낳았지만 내가 엄마는 맞지만 자손들과 연이 깊지 않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손에 쥐려고 해도 쥐어지지도 않을 거고 물론 내 자손이 내 맘대로 휘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더라도 후루룩 모래진 것처럼 분명히 흩어질 거고 이게 되게 굉장한 애착이 있거나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있겠지만 이 사이 자체를 봤을 때에는 자식과의 연이 깊지가 않다 저는 사실 막 자식하고 꼭 살고 싶다 아니면 막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애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 살면서 힘들어하니까 근데 제가 막 보탬은 좀 되고 싶은데 같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이들과 그냥 같은 집에 안 살고 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무언가 엄마도 굉장히 불편해져 제가 저도 느끼고 있어요 엄마도 불편해지고 그거를 아이들도 분명히 느껴요 그래서 지금 아빠하고 힘드니까 일단은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와서 저는 따로 나와서 애들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그게 나아요 그거는 가능한데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이제 도리를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가능한데 정말 이게 참 이 엄마한테 아이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게 결혼 사주도 없는데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고 그러면은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우지 말아야 되는 사주고 어디다 방목하듯이 진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같은 가정 같은 지붕을 위에 얹고 살 수도 없어요 어차피 찢어질 거야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그래도 아이들이 제가 엄마니까 아이들이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해놓고 저는 나와서 그냥 살더라도 그렇게 상황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제 하는 일이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 이런 거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이들과는 그런 인연인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이 좀 잘 돼야지 제가 그래도 엄마니까 좀 아이들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러려면 제가 하는 일이 좀 그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강사 일을 하는데요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제 일을 하고 싶거든요 나의 이렇게 공간 작더라도 근데 지금 제가 몇 다른 데 몇 군데 물어보는 데는 그 선생님들이 뭘 하나 차리라 네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첫째는 제가 좀 자신이 없고 안 해봤던 거라 둘째는 제가 지금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위해서 돈도 좀 마련해놔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그냥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뭐 그런 선생님 말만 듣고 그냥 막 질러서 차리기에는 또 매달 새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계속 새만 나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게 일로써 이제 내가 뭔가 엄마 도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이라는 개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 자체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냥 차라리 전문적인 어떤 명예라고 하면은 그 욕심이 더 많지 금전에 대한 욕심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도 엄마로서 따뜻하게 이렇게 키우지도 못했고 또 이혼해서 아빠한테 크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제 스스로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거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 일을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욕심이 많으신 분은 아니래 좀 살 집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솔직히 올해 연세가 이제 50이시잖아 내년에 50 하나고 무언가를 이제 본인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 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52부터 들어오게 보인단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이제 차릴 수 있고 그나마 운이 들어와서 내가 조금 돈을 벌 수 있고 이거는 52로 보여요 그럼 그 이전에는 1,4년부터 인가요? 응 그러니까 내년 갑진 2년 뒤겠죠 지금은 51 그러면 내년이 되겠다 이제 갑진 년이 되면 51가 되시는 거니까 52부터는 그 운이 분명히 들어온다 근데 그 이전에라도 어떻게 엄마는 계속 이제 그 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고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신 거잖아 그러면은 51까지는 빡빡히 모아야 될 거예요 빡빡하게는 가능해 정말 빡빡하게 진짜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그건 가능한데 여유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52에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면 53에는 52, 53에는 사업의 운이 어쨌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은 하다만 하루빨리 애들 방을 구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그 생각을 하신다면 좀 빡빡하게 모아야 될 거다 지금도 빡빡하게 모으려고 하는데 잘 모여지지 않고 계속 계속 나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모여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몇 년간은 막 바둥바둥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애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놀고 있어요 너무 몸도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르바이트라도 시간 나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그냥 한 두 달 너무 저도 지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모여지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나갈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50 하나에 만약에 내년에 50 하나에 그 돈을 모은다고 하면 빡빡할 거다 정말 이 소리가 나오는 거고 52이나 53에는 조금 무언가 널널은 해지겠지만 그 1년을 그렇게 버티실 수가 있겠냐 빡빡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집을 구하고 싶고 근데 운 대체가 들어온 게 내년에 빡빡하게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는 하겠지만 그냥 빡빡할 뿐이고 근데 해가 한 번 더 지나면 조금 여유는 스러워지고 딱 이 차이인 거예요 올해도 계속 좀 힘든가요? 다른 선생님들은 50부터 이제 그전에는 많이 힘들고 50부터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그러면서 60부터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나는 그 선생님들 얘기는 모르겠고 50 하나까지는 그래도 좀 빡빡히 가라 52부터는 나아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이사도 지금 내년 아 2월달에 이사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 집하고 저하고는 괜찮은가요? 이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하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터의 기운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되게 저한테 응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터가 이사발자리라고 했나요? 네 이사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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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달에 2월 중순에 이사발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뭐 돈이 모일까요?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도움이 될지 조금 수월해질지 터는 들어가도 된다 소리는 나와요 근데 이 터에서 나한테 금전을 끌어다주는 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집이라는 환경 자체가 의식주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도 이 터에서 굉장히 돈을 끌어다주고 이 개념은 안 될 거다 근데 단지 내가 들어갔을 때 마음이 조금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터는 있거든요 근데 본인과 맞을 거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왜 내가 들어가서 되게 불편한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근데 단지 이사를 가셨을 때 조금 꿈에 뭔가 조금 환란스럽기는 할 거다 소리는 나와요 잠깐 잠시 꿈을 조금 많이 꾸거나 하게 되시는 일이 한 한두 달간은 지속이 좀 될 거다 그거 지나가면 괜찮다 소리 나오거든요 이 집에 보통 들어가서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뒤에는 이사를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될까요 내가 마음이 편하다면 계속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자체의 사람을 보면 내가 무언가 편안한 상황이 와야지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가시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본인도 되게 이게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엄마도 무언가 집중이 조금 더 되고 하는데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무언가 환란이 오고 이런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야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오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런 터로서는 어쨌든 맞는 터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는 터면 거기서 계속 서셔도 돼요 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돈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근데 이거는 이 터에서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도 내 운기라는 거는 52에 분명히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51에는 조금 빡빡하게 가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52부터는 조금 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내 터의 운과 상관없이 내 운 자체가 트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듬들이 올해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힘듦들이 전반기가 조금 지나야지 조금씩 풀리는 게 분명히 느껴질 거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는 내가 조금 힘들게 가야 한다 생각을 하시고 후반기부터 조금 풀리겠다 소리는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사실 강사하고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제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유튜브 내는 걸 조금 보면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제가 얼굴 인상이 좀 바뀌면 뭔가 성형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지금도 충분히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 좀 종교인의 사주도 좀 섞여있다 내가 어 비구니가 되셨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주가 섞여있다고 그런 분들은 칼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지금도 충분히 충분히 인상이 좋으세요 지금도 대려 칼을 대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려 내 운이 나가는 격이니까 얼굴에는 뭐 주사 정도는 맞으셔도 되지만은 뭐 굉장히 뭐를 찢어가지고 코를 들어 올리거나 이런 거나 뭐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딱 좋으세요 아 네 딱 품위도 있어 보이시고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